열어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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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쳐요! 52점이다. 아 너무한다. 아 이거 재문이 형이 너무. 재문이 형 내가 얘기했잖아. 안 돼 매. 여깄다니까 여기. 아니 형 여깄어. 형 보니까 발로 뽑아 발로. 아 이게 안 돼. 아 나 참 여기 옆에 들어갔는데 황금 하셔야 겠네요. 저기 저기 좀 우그러져가지고. 저기 형이 아까 이걸로 하셨잖아요. 안 열어봤잖아요. 안 열어봤잖아요. 형 아니게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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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인데. 아 이거 진짜 이기고 싶다 이번 거는.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실패하면 흰 티를 못 얻는 거예요. 그럼 지나가? 아니요. 일부러 탈락하려고 하지요. 지금 일부러 올라가는 거 아니죠?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. 일로 내려야 돼? 저리로. 내가 형 그렇게 하는 게 빠르네. 그래 맞아. 어 이거 자세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나왔네. 아 일부러 그러지. 아 일부러 그러지. 아 그게 아니고 나 이거 너무. 어 자기 엉덩이 습관. 아 진짜. 엉덩이 보여주는 거 되게 좋아해. 자 갑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. 준비. 자 파이팅. 바로 갈게요. 준비. 제발. 여기.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. 고!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. 고! 도웁이 투각. 좋아 좋아. 그래. 도웁이 투각. 고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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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할인 좀 해야 돼. nutritious. 하면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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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공 도공 부숴어라 도공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됐어 됐어 됐어. 오케이 됐어. 오케이. 됐어 됐어. 미쳤버린다 이번에. 여기에다 두세요. 열었어요. 됐다. 야 우리 진짜 잘했지. 진짜 어서 안되길 뻔했다. 세계 신기록. 됐어. 이번엔 안된다 그러면. 어쩔 수 없이 카메라 여기다 붙이고. 부담상은 책임 못 줘. 26초? 25초 사이. 25초 사이. 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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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문이 형 지금 못 간다. 화이트. 마법의 아이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마법의 봉투에는. 마법사를 찾을 수 있는. 아주 유용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. 팀에서 그런데. 단 한 명만 가지고. 아 이거 죽지 마세요. 아니 재문이 형님 어떻게 해요. 재문이 형이나 저 유정이나. 아니면 유정이 네가 골라. 우리 형 다 갖고 싶은데 좀. 저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. 너도 가질 수 없어. 야 너도 웬만한 거들 좀 해라 처음에. 도로시 가질 수 있죠. 그럼 도로시가 갖고 가야지. 도로시가 가죠. 네. 나를 만나고 싶다면 사법 도서관으로 찾아와라. 별로 만나보지는 않는데. 뭐 이거 메시지로 찍을 때 지금. 지금 안 만나면 그럼 석진이 형 방송 안 나오는 거네요. 그렇지 많이 안 만나면. 자 갑시다. 제문이 형님은 좀 여기. 좀 브라이티 많이 안 나오지 않으셨어요. 밖에서. 처음이야. 처음이죠 여기. 형 근데 아까 저 아까 하는 거 보니까 단체 게임 굉장히 좋아하시던데요. 되게 신나하셨어요. 형 단체 게임 굉장히 신나하시던데요. 아까 전에 게임 끝나시고 좋아하는데. 이거 재밌네. 하하하하하하